지금 시장 가시면 판모종들이 많이 나와요. 판모종은 지금 심으면 참 좋습니다. 판모종은 골을 좀 깊이 타시구요. 흰 부분 있죠. 흰 부분을 다 묻으면 좋습니다. 최대한 깊이 타실 수 있습니다. 호미를 판다 생각하면 10cm 정도 판다 생각하시구요. 흰 부분을 다 묻으면 좋아요. 심는 것은 너무 빡빡하게 심지 말구요. 그러니까 파 요정도 굵기 같으면 1.5cm 정도 띄운다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졸졸히 심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파가 잘 큽니다. 깊이 심었기 때문에 물을 한번 주시구요. 또 조금 기다리다 그죠. 한 30분 기다리다 또 한번 주시구요. 고래 가지고 또 한 30분 이때 골고래가 한번 주시면 한 3분정도 나눠주시면 물이 밑에까지 푹 들어갑니다. 한 번 그냥 쑥 주면은 10cm 밑에까지 잘 안들어갑니다. 요 심는 간격 있죠. 요거는 제가 한 핀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5cm 정도 그죠. 20cm 하셔도 되고 25cm 하셔도 되구요. 그거를 이제 골 맞춰가지고 그죠. 근데 텃밭이 작으면 뭐 20cm 하셔도 되구요. 안그러면 25cm 하셔도 되구요. 10cm 간격으로 심으면 안좋습니다. 이게 파도 나중에 자라면 그죠. 옆에 끈 파는 자라잖아 그죠. 자라면 다 이거든요. 그리고 파를 한 번 심어 가지고 뭐 1년이고 2년 3년에 묵는다고 하는데 그거는요. 맛이 없어요. 이거 제가 작년에 심은 파거든요. 여기 보면 이거 시가 올라와요. 시가 올라오면 맛이 없습니다. 파는 오히려 매년 그죠. 봄에 모종 사가지고 그죠. 그래 한 번 심고요. 또 가을에 있죠. 가을에 한 10월달 쯤 되면 모종 사가지고 심으면은 가을에 심었는 거는 이렇게 봄에 먹을 수 있구요. 지금 심었는 거는 이제 한 5월달부터 먹거든요. 5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계속 먹습니다. 파 모종 안심으신 분들은 시장가면 파니까요. 사과 심으이소. 심을때 제가 골을 타셔가지고 그 다음에 옆으로 쫙 넣고 그죠. 흙을 덮고 반대쪽 있죠 반대쪽에 반대쪽도 같이 덮어야지 파가 좀 저렇게 좀 세워집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그러면 완전 땅빨에 누워 보거든요. 제가 같은 파가 좀 세워지는 편이잖아요. 그런식으로 흙을 눌르면 됩니다. 요쪽으로도 눌르고 뒤쪽으로도 그죠. 요쪽 그러니까 파가 심게전 쪽을 먼저 덮고요. 그 다음에 요 뒤쪽에서 나중에 뒤로 살살 밀면서 세우면서 덮으면 파가 어느 정도 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